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확산 추세가 심각합니다. 하루 9만 명이라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인도에서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400명이 넘는 상황인데요. 인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인도의 누적 확진자 수는 412만여 명. 곧 인도가 브라질을 제치고 확진자 순이 2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정부는 최근 검사 수를 2배로 늘리면서 확진자 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일각에서는 당국이 방역보다 경제 회복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스페인 등 서유럽의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하루 확진자가 9천 명에 육박하면서 누적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스페인과 영국에서도 계속해서 신규 확진자가 늘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2차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